숙성 어서오세요. 또 배우러 왔습니다. 음료질나는 앞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향수육 중차요 향수육 중차 하나 준비해드릴게요 네 어, 와나나님 어, 와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천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천안 대장님께 인사라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근데 이거 뭐 인사도 안 했고 지금까지 건망지게 뒤질려고 저, 죄송해요 그래도 같은 천안 주문까지 저건 롤렉스? 어우, 왼팔님 네 값 개쩐다 왼팔에 왼팔에 롤렉스 우와 너무 멋있는 나머지 얼굴도 마치 원빈 같아 보여 아, 진짜 원빈처럼 보이잖아 아, 뭐야 씨와 롤렉스 개쩐다 아, 맞다, 와나나님 최근에 시계 잃어버렸다고 하셨던데? 새로 샀었어요? 아, 네, 뭐 샀어요 아, 네, 뭐 샀어요 이거 뭐 이쁜 샀어요? 어, 방금 뭔 소리지? 아니요 아니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와나나님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로망이었거든요 카펫 이런 거 먹는 거 왜 이렇게 잘 안 들어 이게? 날이 상했나 이게? 저 멋있는 롤렉스가 내 롤렉스가 된다면 내 롤렉스가 된다면 내 롤렉스가 된다면 일요일에 아멘 아이돌 아, 네 아, 네 또, 네 아, 네 father 아, 네 아, 네 딸기 요거트 스무딧데요? 그럼 지금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이고 요나원 아..아..아니..그건 롤롤롤렉스? 네.. 딸기 요거트 스무딧으로 바꿨는데 왼손 롤렉스 주머니에 헤매를 치게 됐네요 저..저..저.. 죄송합니다 롤렉스 와나다니? 뛰어가! 아휴..저..저..저..저.. 바보집뿐인 저거..저거.. 빨리 뛰어! 이거 이거 쉬어가나애나 롤렉스 와나는 어떠싹구만 아휴..배부르다 저는 이제 슬슬 가볼게요 바이 바이 웨..왜 빨림 예? 그 롤렉스..저한테 푸십시오 네 여기야 어..왜? Berkeley 핀을 헤어д Н 오독! 왜요? 롤랩스 왼손으로 막기 싫으면 딸기 요구르트 스묻이 사오세요 쟈아앗!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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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모덕입니다. 오늘 기가 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신기한 시계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롤런스인가 뭐라고 하는 건데 정말 신기합니다. 색깔도 보세요. 아니 초록... 파란색 이렇게나 잘 어울린다고? 이거... 이거 여기도 보세요. 아주 비싸보입니다. 어? 모더가 주웠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이거... 어? 너무 잘 닦이는데요? 어? 자 여러분들 여기 봐볼게요. 한번 손목 이걸 뚝 열어볼게요. 다른 손에 차 봐야지. 뭐야? 어? 이거 롤런스 작은가요? 이게 쉽게 부서진다? 진짜 뭐... 어? 이거... 아 뭐 작은가요? 괜찮아요. 짜장이가 길거리에 뭐 있었겠죠? 어 근데...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거. 이거... 딸기 요거트 스물이 사오죠? 저도 코가 크거든요. 같은 코끼리...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는데... 최소개해지니까? 왜 그러세요? 원하나님? 딸기 요거트 스물인데요? 이거 딸기... 어! 어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윽. 여기서 민폐리 검사. 딸기 요거트 스물이 사오죠? 네. 으으윽. 이렇게 하신때 이렇게 사운드로만 약간 좀 시킥 시킥이. 그러면서 어? 붓어졌다? 어? 어? 이거 빠지네요? 응. 아 바껴진다? 뭐 이런거란. 네. 어? 이거... 롤런스 작은가요? 이게 쉽게 부서진다? 롤렉스 몇시지? 4시 2분? 아닌거 같은데? 이거 좀 봐줘 봐 지금 몇시야? 자세가 이상한데? 내가 최근에 시계를 샀어 이게 롤렉스라는건데 이거? 너 롤렉스 몰라? 롤렉스가 뭔데요? 아니 이거 비싼 시계야 얼만데? 얼마일거 같아 비싸면 7만원? 이거 1700짜리야 1700원이요? 1700만원 1700만원? 1700만원짜리야 자 봐봐 아니 근데 이거는 아무리 형이어도 이거 나와 뭐 먹어도 돼? 뭐 먹어 이리 가 이리 가 아저씨 말이 좋네요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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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잡아주려고 아 나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아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뭐 그리냐? 어? 낙서? 야 그거 그렇게 그리면 안돼 펜 줘봐 왼손은 그래? 뭐하지? 그림이 아니 봐봐 니 눈이 잘못됐거든? 눈 그리지 다 뭐하는 거냐구요 아니 잘 봐 잘 보라고 잘 보라고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아니 아니 잘 봐 아니 아니 이게 그림이 이게 잘못됐어 아니 아니 자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야 원호야 나 이거 뭐 설거지 이거 좀 찍어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줘 설거지 한 번 찍으라고 어 이거 좀 도와줘 여기 와서 팔 좀 걷어주라 싫어 왼손 왼손